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국 소아과의 닥터 대비청입니다 오늘은 부끄러운 병이라는 제목으로 얘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병이라는 것이 사실 누구든지 아무 병이든지 남에게 내놓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 못도 자기 혼자 고민하다가 가족에게 또는 부모에게 이야기하다가 이렇게 병에 대해서 알게 되는데 실제 병이 아닌 것도 쉬쉬하는 그런 병인 줄 알고 쉬쉬하는 그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보통 사춘기 때 우리 친구들이 보니까 사춘기 처음에 수염이 나고 음모가 나기 시작하는데 거기 털이 나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무슨 병에 걸린 줄 알고 이렇게 아는 그런 친구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 강가에서 같이 수영을 하다가 아이가 자꾸 손을 가리면서 그러면서 보니까 그 친구는 다른 아이들보다 조금 빨리 음모가 난 그런 애였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통해서 우리도 그런 것이 있구나 하고 배우게 되었어요 그런데 여자애들도 그런 게 있어요 여자애들도 갑자기 자고 일어났는데 밑에 피가 이렇게 묻어 있다 이렇게 하면 아이가 굉장히 놀랍니다 자기가 죽을 병에 걸린 줄 아는 그런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춘기 자녀들을 둔 부모들은 반드시 아이들에게 미리 이런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좋습니다 여자애들은 앞으로 언제 나올지 모르지만 이 월경이라는 것이 있다 이 멘스트라는 것은 정상적인 것이다 병이 아니다 가르쳐 줘야 됩니다 또 남자애들도 이런 털이 나는 것에 대해서 또 미리 다 가르쳐 줘야 돼요 그런데 어릴 때부터 이렇게 쉬쉬하는 그런 감추는 그런 병이 있습니다 보통 야뇨증이라고 부를텐데 어릴 때는 그냥 오줌 싸게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릴 때 보면 집집에 보면 이렇게 키를 덮어 쓰고 이웃집을 다니면서 소금 끓으러 왔는데요 소금 빌리러 왔어요 그러면 옆집에서 보고 와서 너 오줌 쌌구나 그러면서 온 동네에 다 소문이 나와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아이가 그게 창피해서 더욱더 조심을 한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실제 이 야뇨증이 그거 가지고 치료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어떤 아이들은 그게 더 스트레스가 작용해서 야뇨증이 더 나빠질 수가 있습니다 실제 밤에 오줌 싸는 것은 물론 신경이 아직 미숙해서 그럴 수가 있는데요 컨트롤이 잘 안 돼서 그럴 수가 있는데 실제는 어떤 히든 인펙션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 감염증 때문에 밤에 오줌을 자주 누고 그렇게 하다가 오줌을 싸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경우에는 무슨 균이 나왔는지 일단 검사를 해서 항생제로 치료를 해야 되죠 그 외에도 이제 야뇨증이라는 것이 정신적인 문제로 오는 것이 많습니다 특히 이제 스트레스나 학교에서 왕따를 당했다든지 그런 아이들이 평소에는 괜찮다가 야뇨증이 생긴 경우가 있어요 또 어떤 아이들은 이제 동생이 생기니까 스트레스가 되어서 그것이 자기도 모르게 그냥 야뇨증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엄마 아빠가 싸웠다든지 뭐 이혼을 했다든지 이렇게 가족에 큰 충격적인 그런 변화가 있을 때 아이들이 이런 소변을 찾아보고 야뇨증이 생기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부모들이 또는 어른들이 이것을 잘 알아가지고 상담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치의와 상담을 하고 또는 필요하면 정신과 상담을 해야 되죠 그렇게 해서 보통 우리가 이제 의학적으로 치료하기는 이 토프라닐이라는 이런 신경안정제를 많이 써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실 정신과 그런 치료약이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요즘은 DDABP라는 이런 약을 씁니다 이 약은 바로 이 소변을 밤에는 소변을 덜 만들도록 하기 위해서 이 코에다 뿌리는 약도 있고 먹는 약도, 경구약, 알약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런 약들을 통해서 소변을 밤에는 덜 누도록 그렇게 덜 만들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 외에 요즘 소변 블랭켓에 장치된 알람 장치가 있습니다 소변이 조금만 나면 알람이 꽉 울어서 깜짝 놀라서 자기가 이 소변을 누르는 것을 딱 멈추게 되죠 사실은 꿈에 자기도 모르고 변수에 가서 오줌을 누르는 줄 알았는데 알고보니까 이불에다가 오줌을 싸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러나 이런 알람을 자꾸 하다 보면 이제 이 스핑트 극의 과약근을 더 강화해서 소변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행동치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도 소변을 볼 때마다 그냥 누르지 않고 두세 회에 걸쳐서 나누어서 누도록 이렇게 소변을 보다가 멈추고 보다가 멈추고 이런 과약근을 강화하는 그런 훈련을 하면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쉬쉬하는 병 중에 당뇨병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것을 소갈병이라고 했는데 소변을 자주 말했죠 또 많이 마시죠 또 목이 말라서 많이 마시고 음식도 많이 먹게 됩니다 이렇게 다식, 다음, 다뇨 이렇게 세 가지가 트라이아드인데 요즘은 옛날에는 사실 무슨 진단 기구가 없으니까 이 세종대왕이 사실 당뇨병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럴 때는 이 주치의들이 세종대왕의 소변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입맛을 찍어서 맛을 보고 아 이것이 소변이 달구나 그래서 소갈병이구나 이렇게 진단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러나 요즘은 혈당을 우리가 검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혈당은 음식 먹고 난 다음에는 보통 두세 시간 동안은 다 이렇게 많이 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진단에 혼동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이 Fasting Blood Sugar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검사를 할 때 아침을 먹지 말고 물만 마시고 검사를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러나 이 헤모글루핀 A1C를 검사를 하면 이것은 일시적으로 이렇게 음식을 먹었다고 해서 금방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헤모글루핀 A1C는 헤모글루핀에 코팅된 그런 당을 검사하는데 보통 뭐 한 5.5, 5.7 이하로 다 유지가 되는데 이것이 7 이상으로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당뇨병으로 이렇게 봐야 되는데 이것은 지난 3개월 동안 당에 대한 혈당의 평균치라고 보면 됩니다 보통 이제 Type 1과 Type 2가 있죠 보통 이제 어른 성인형 당뇨병이 Type 2인데 그런 사람들은 경구용 약을 먹게 됩니다 보통 매트폴미라는 약이 있는데 그것은 인슐린 몸에 있는 인슐린을 강화하는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인슐린 생산을 증가하는 그런 약들이 있습니다 글리브라이드라든지 글리피사이드, 클로로포마이드라는 이런 약들은 인슐린 생산을 많이 해서 잘못하면 혈당이 너무 내려갈 수가 있습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제 제1당뇨병은 보통은 인슐린 주사로 치료를 하게 됩니다 주사도 이제 펜으로 된 것이 있고 또 계속해서 일정하게 속도로 나오도록 펌프로 조절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취시하는 병 중에 한센병이 있습니다 이것은 보통 레프러시, 나병이라고 하는데요 옛날에는 천형이라고 해서 이것은 하늘이 내린 병이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이것은 전염병입니다 나병균이 저 피부를 접촉하는데 보통 건강한 피부에는 잘 들어가지 않고 상처가 있을 때 그것이 접촉되었을 때 그것이 잘 감염이 됩니다 요즘은 나병도 성장을 억제해서 균을 억제해서 거의 평생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이렇게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나병균과 비슷한 것이 폐병인데 폐기력균이 서서히 생기고 또 장기간 앓기 때문에 보통 이제 큰 아이들은 해마다 PPD라는 검사를 하게 됩니다 보통 학교에서 그걸 하게 하고요 또 직장에 들어갈 때 하게 합니다 그런데 보통 한국 사람들은 BCG 때문에 양성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 체수 액스레이를 찍어서 진짜 균인지 아니면 BCG 때문에 그런 건지 또 이렇게 퀀티페론이라는 피검사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통 이것이 양성이 나오는 경우에는 액스레이에 이상이 없더라도 9개월 동안 INH 치료를 예방치료를 하게 됩니다 만약에 액스레이에 병이 나타나면 트리플 테라피를 합니다 3중으로 항소인제를 써서 치료를 하고 아주 심한 경우에는 폐절제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우울증이 사실은 인구의 거의 25%가 평생에 한 번은 이 우울증을 앓게 되는데 이 우울증이 쉬쉬하는 병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제 일시적으로 생기는 우울증도 있어요 여자들은 이 멘서 따라오는 경우도 있고 임신 때 또는 출산 후에 이것이 자주 옵니다 그래서 주로 정세가 아주 화를 자주 내고 기분이 항상 저하되어 있고 기분이 나쁩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살 위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되고요 보통 성병도 우리가 쉬쉬하는 병 중에 하나입니다 임진이나 매독 또는 클라미디아, 에이즈 이런 것이 우리가 잘 감추는 그런 병들이죠 또 이 중독증 병도 우리가 많이 쉬쉬하는데 알코올 중독이라든지 어떤 약물에 중독이라든지 술이나 담배 뭐 게임이나 도박, 인터넷 또 셀폰 중독 이런 것도 다 사실은 이 병에 해당됩니다 이런 것은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모든 사람이 쉬쉬하는 것이 이제 이 죄 문제입니다 이사 열 장 1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대요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의 죄가 주온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오 진놈같이 붉을지라도 양틀같이 휘게 되리라 이렇게 주님은 우리를 상담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주치의와 상담을 하시는 게 좋겠고 또는 친구나 가족과 또는 형제와 부모와 이렇게 상담을 해서 안 되면 심리학자나 또는 담당 의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든 죄는 하나님과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이런 것이 모두 다 이런 상담에 해당됩니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